트와이스만의 더필스! 느낌을 살려서 서로 짝꿍을 한번 찾아볼까요? 자기의 어떤 특징적인 것들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보면 안 돼요? 다들 그리셨나요? 네!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반대 아니야? 대부분? 저는 완전 있어요 내가 다행히 원하는 거 두부 같은 거 아 다행히 원하는 거 과연 누가 아 본인 아니에요? 이거 완전 빵 아니야? 빵? 이거 완전 두부 아니야? 어머나 이거 너무 궁극같아 이게 뭐야? 채영이다 난 이거 채영이다 그럼 모부같아 이게? 채영이야? 난 그럼 저 검돌이 같은 검돌이 안 같은 거 이거? 검돌이 진짜 무섭지? 나는 검돌이 같은 잘할 수 없어 지금 지연인 거 같아 저는 사실 이거 누군지 다 알 거 같아가지고 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두 분이 고르시면 저 그러면 저 핫할게요 그럼 저 손지연이잖아 제일 생각한 게 이 카드의 주인은 민아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전담 민아! 맞지? 맞아 네 거의 자기끼야인데 굳이 보고 싶어 흔히 나 나 아니 이걸 뭔지 봐 저보다 내가 봤을 땐 날아오니잖아 머리카락을 왜 날아오니 생각해? 뭐야? 누구야? 저 뭐야? 지효야? 이게 뭐지? 쌍꺼풀 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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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삼겸이에요? 삼겸? 아 저 여럴다 했냐? 아 조금만 생각했어 그러니깐 바로 어툴 줄 알았는데 뭐야 완전 똑같은 거 같아 너무 궁금해 나야 이게 뭔데? 나 이거 채영이 좀 봐야 돼 아 이거다 앞머리다 나랑 똑같이 그렇다 응? 누가 봐도 나잖아 왜? 뭐하는 거야 난 해골인 거 나 안 맞는 거 채영이 이게 해골 그치? 채영이 이렇게 너무 그리면 되게 잘 그렸어 아니 근데 나인 거 느낌이 안 든다고 잘했지 그래서 내가 완전 대충 이상하게 아니 근데 이렇게 쓰면 이츠라도 했을 때 이렇게 그래서 내가 계속 반대라고 반대라고 근데 다른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만 안 해주는데 아 다연 언니인가? 이거 다연인 거 같아 맞아 아 다연이야? 맞아 초커어레오 맞아 되게 다연이답게 반듯하게 그리잖아 맞아 나 좀 쭈린 줄 알았어 이거 그림체가 좀 중요한 거 같아 맞아 맞아 뭘 그리냐 말이야 너무 잘 가격이다 채영아 채영이지 이거 노력했다 못 그리려고 맞아 노력했다 많이 노력했는데 그리고 눈이랑 코가 이것도 노력했어 근데 이게 약간 다른 사람 같은 거 같아 그치 약간 다연 언니가 그런 거 같지 않아? 근데 왜 이거야? 이거 했었어야지 그냥 내가 생각해놨어? 사랑과 평화 그런 느낌 났어? 몰랐어 몰랐어 이제 알았어 나 뭔가 입술 하고 싶었는데 그럼 너무 진할 거 같지? 진하지 이분은 누구세요? 이거 나 완전 조이 씨 나 이거 빵 빵 나 이거 보면서 저 이거 아니야? 이게 나왔던 게 아니야? 나 이쪽 거 아니야? 빵이야 미칫다 둘 중의 하나야 나는 이게 조이인 거 같은데 저거! 이거야? 응 이거? 응 진짜? 이거 언니가 혹시 이거 뭐야? 이거 언니야? 이거 입이야 입이야 아 아 입살이야? 이게 빵이야? 응 빵 여기에 빵 있었네 여기 빵 있었네 각자 빵 아니 여러분 이게 치아래요 치아가 너무 들어 이렇게 있어 아모니래요 아모니 아모니 이렇게 일부러 얇잖아 3D 3D인데 나 찍을 건데 이거 무서웠어 난 이거 무서워서 꾸렸어 뭔가 강아지야 에? 이거 누가 봐도 범돌이 아니야? 이거 누가 봐도 다람취 아니야? 근데 보통 저렇게 코를 그리면 입이 또 저렇게 아니 이거 호래 혀 맞지? 아니야 입이 이렇게 아 이러나 밑에 저기 있다고? 유치원 가면 나연언니였다 말할 거 같아 아니 빵인가 완전 두부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이게 너무 좋은 거야 다연이 같기도 하고 모모 같기도 하고 아 모모 완전 다연이라고 생각했어 사나 밖에 안 남았지 나 사나는 사실 봐버렸어 이렇게 보지 말라고 했잖아 왜 사나 언니 왜 저거야? 사나 잔머리를 짜린 사나 근데 결국 짝이는 짝이야 짝이야 원래 서로 이렇게 짝꿍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서로 고백하려고 맞아요 고백을 했었어야 했는데 지금 한 명도 짝꿍이 안 돼서 원스한테 저희가 고백한 거예요 원스 우리 같이 프롬 파티하래 가자